제일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느냐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 3초, 6초, 15초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처음에 만났었던 그 인상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가졌던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후에 같이 했었던 어떤 경험이 상세하지 못할 정도의 강렬한 첫인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인상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언제나 여기서 과한 거는 과유불급이에요. 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쁜 게 중요해요. 예쁜 게 중요하고 잘생긴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과하게 화장을 했다거나 옷을 너무 튀게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첫인상을 좋게 만드시면 좋겠고요. 웃는 거는 언제나 좋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따뜻한 손이 따뜻한 상태에서 악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악수는 예전만큼 많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스킨십은 사람들한테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굉장히 따뜻한 손으로 악수를 하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 그런 첫인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첫인상을 만들 때 또 내가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압도하는 모습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약간 자기가 어수룩하거나 약간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칭을 가면 대단하신 리더분들을 처음 만난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처음에 인사를 하느냐 하면 저는 모든 거를 다 굉장히 차려입는 편이에요. 저는 냄새로도 코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향수 사용이라든가 그것도 과하지 않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품까지 다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는 앉으면서 못 꺼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탁 펼쳐야 되는데 제가 주섬주섬 잡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데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딱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딱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친근한 모습 그리고 막 자기 완벽해 보이려고 막 뭔가 가리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첫인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뭐 유재석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면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될 때는 좀 과감한 단어를 좀 사용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과감한 단어 어떤 게 있지? 안 과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하고 괜찮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개의 단어예요. 우리 사랑한다는 말 잘 안 쓰죠.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가정에서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오히려 이제 좀 요즘 시절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자란 동안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자식한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변화가 이제 있는데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되게 당황스러울 겁니다. 무슨 연인들 간에 그런 거 말고 연인들 간에 그런 거 말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분이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좋아하게 되는 면들이 이제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집에서 많이 쓰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요. 가족들 간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거기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뭐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쓰시면 굉장히 이제 또 도움이 된다. 사랑한다는 말이 좀 불편하다. 그럼 알라뷰.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알라뷰? 막 이러면 진짜 많이 하고 뭐 해서 고마워 알라뷰?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동안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진짜 예뻐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랑감이 느껴져요. 우리의 뇌도 듣고 있기 때문에 나의 뇌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누군가가 뭔가를 좀 잘못했다. 내가 조금 그 사람을 질책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는 일단은 무조건 괜찮아 부터 시작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나 빵점 맞았어.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유는 내 뇌가 알아서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질책하고 야단치는 게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했고 누가 뭐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은 내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리더십 할 때도 만약에 그 구성원님 실시나 실패를 했다. 그러면 제가 그때가 리더십의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괜찮아. 네가 얼마나 속상하니. 네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해서 너 진짜 속상하겠다. 이렇게 그 마음만 알아줘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 사람한테 충성. 이렇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잘못됐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큰 용기가 되어서 그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로 제가 책에 적은 얘가 일본의 밤의 세계의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언제나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언제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이럴 때면 선생님 제가 누구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괜찮아. 선생님 제가 임신을 했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괜찮아. 지금까지 한 건 다 괜찮아.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나제세계로 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괜찮아. 수습만 잘하면 돼. 괜찮아. 지금 이랬기 때문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다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누가 처음부터 잘하니.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법의 두 가지 단어 사랑합니다. 그리고 괜찮아. 이 두 가지가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마법의 두 가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라이커브를 해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면 저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뭐 좀 좋은 학교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대가들을 뵙거나 그분들이랑 수업을 하거나 같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대가들, 교과세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뵈면 막 너무 똑똑해. 저 사람 천재야. 그러면 막 내가 뭐 말만 잘못하면 막 넌 그거 아니야. 막 야단칠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아니었어요. 진짜 그 대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무너무 친절하고 관대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대가가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니까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학회에서 한 번 뵀어. 근데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논문을 쓴 때 괜히 인용 안 해도 되는데 막 그 선생님 거 인용하고 막 어디 가가지고 이 선생님 거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책도 한국어로 번역 번역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막 그걸 번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나한테 엄청난 어떤 그런 그 뭐라 해야 되는 관대함을 베풀고 아낌없이 퍼주시고 이제 이런 분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상승을 할 수 있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대가가 된다는 거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똑똑한 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에서도 이렇게 인상을 잘 만들고 관계를 잘 빌드업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대가가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외로운 그런 과학자, 수학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인용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좀 많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저도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듣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제 수업을 이제 뭐 10여 년간 해왔는데 단 한 번도 감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감점은 이제 뭐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각결석하면 감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거 외에 뭐 늦게 냈다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단 한 번도 감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되게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제 수업을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감점 해봤자 사람들이 안 할 거 할지도 않아요.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감점 없이 언제든지 가지고 와도 내가 채점을 해주고 정말 성적 입력하기 전까지만 뭐 해갖고 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그럼 끝까지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하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 과목에 대해서 좋은 이제 어떤 인상을 갖겠죠.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찾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더 많이 쓰게 되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저는 제 그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 스승님들한테 배운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이 되라는 거는 내가 이러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환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은 잘못 주입이 됐거나 아니면은 가스라이팅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 배운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서 자기를 규정 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살지 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얼만큼의 사람들의 호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노력이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삶에 녹여내서 읽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뭐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그것들을 먼저 챙기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소셜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저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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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